이 세계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와 매우 여러 가지 면에서 흡사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전 6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6세기경에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던 우리나라처럼 그런 나라가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는데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하고 남쪽의 유다만 이제 남아있었는데 이 유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그런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래 그 방법이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하나님이 단번에 어떤 채찍을 대시고 매를 드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제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이 있었는데 이 강대국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매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1차 침략 또 2차 침략 계속 이런 침략을 당해도 이들이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제 3차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 그때 유다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특히 왕족과 귀족의 많은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거기 데리고 가야 그걸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유다 나라가 함부로 이제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너부가네사리라고는 바벨론 제국의 그 왕은 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왕립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인재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나라의 인재 등용문으로 그 학교를 사용하는데 자기 민족이나 자기 나라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정복한 지배한 나라에 훌륭한 인재들이 있으면 그 인재들을 또 뽑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다에서 잡혀간 그런 귀족과 왕족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외모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명철이 있고 이런 사람을 골랐는데 다니엘과 이제 이 새 친구 곧 이제 하나야와 미사일과 아사레라고 하는 이 네 소년이 뽑혀서 왕립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 출세의 길이 열린 건 성공의 길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학교에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그런 대학을 들어간 거니까 얼마나 이제 그때보다도 지금은 아니 지금보다도 그때는 더 확실한 그런 길이 보장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 왕립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너부가네살왕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인재로 키워서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을 특별한 그런 아주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음식도 친히 너부가네살왕이 먹는 음식을 그 왕립 학교 학생들에게는 먹고 마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기 있는 사람들의 특혜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새 친구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냐면 그 왕이 하사했고 지정해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그런 율법 개명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음식도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학생들에게는 레이기소에 보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세김질을 못하는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소고기만 먹어요 대세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거 또 고기 생선도 비늘이 있는 걸 먹어야지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거 먹으면 장어나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고등어랑 아니면 갈치 같은 거 이런 거 먹을 수가 없는 거 구약시대예요 그런데 이 너부하네살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 학생들에게 가장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도록 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 장어 같은 게 굉장히 영양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라고 하는데 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아 이게 보니까 이제 큰일한 거예요 만약에 이 음식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고 이걸 안 먹게 되면 왕립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때 절대 왕권의 시대인데 왕이 말 한마디 하면 목이 날아가는데 목숨이 이태롭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오늘날 어떤 사람들 같으면 눈 딱 감고 3년만 그냥 미친 척하고 먹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타협적으로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떻게 뜻을 정했어요 왕이 하사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황관장에게 왕이 이제 왕립학교 학생들을 관리하도록 황관장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황관장님 우리는 여우와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러이러한 음식은 먹어서 안 된다고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왕 마마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이 대왕 폐하께서 주시는 음식은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들어 있어서 이것만 이것 이것만 좀 빼주십시오 이걸 먹지 않도록 절대 안 들어줄 줄 알았어요 뭐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구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뭐를요?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셨다 이거요 하나님이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황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의 그 청을 들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이곳에 왔을 때 만약에 너희 얼굴이 초췌하면 내 목이 날아가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 이거 곤란하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하면 그러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왕의 지묘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과 우리는 왕이 허락한 가운데서 율법에 그만 왕의 지묘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비교해 보아서 그때 마음대로 이제 황관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황관장이 하나님께 은혜와 극류를 베풀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열흘 동안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채소와 물만 먹고 채식을 하면서 열흘을 지냈어요 그런데 열흘을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왕의 지묘와 포도주를 먹은 그 다른 학생들보다 채식을 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한 거예요 크게 아멘하십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황관장이 좋다 그러면 너희는 왕이 허락한 그 지묘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고 물 먹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3년 동안 황립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년 동안 이렇게 뜻을 정하고 왕의 지묘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다니엘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1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너부가네살라 앞으로 데리고 가니 또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며 무례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레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다니엘과 하나야 미사일과 아사레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월등합니다 아주 뛰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온 나라의 자기들보다 먼저 이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한 원료들도 많고 학자들도 많았잖아요 박사들이 여기서 박수는 박사를 말하는데 이 온 그들의 지혜와 총명 온 나라 박사들과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과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친구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만났죠 그리고 가장 불행한 운명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를 잇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므로 인생의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뛰어난 자로 인정을 받고 왕의 총회를 받고 상상도 못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은 박사장이 되고 총리가 됩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도백이 되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부와 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축복이 너부가나스살 왕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아들 벨사사랑 그리고 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메데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세계의 강대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까지도 나이가 그가 늙어 죽을 때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를 잃고 복을 받음으로 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를 잃고 복을 받으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를 잃지 않고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고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 실패한 인생 불행한 환경과 운명 속에 놓여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와 극류를 잃고 복을 받으면 이런 다니엘과 그 새 친구에게 일어날던 것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 우리 모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만복에 끊은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극류과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이런 은혜와 극류를 베풀고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 그리고 뭐 값없이 주시는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대표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기도에 감동을 받으면 권사님 기도에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찬송을 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 오늘 찬송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으면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아멘 우리 교회 아멘 소리가 좀 적어졌는데 크게 아멘하십시오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일이 됩니다 잘되는 사람은 더 잘돼요 죽게 된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살게 되고 망하게 된 자도 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팍팍하고 힘든 인생이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 은혜를 받으면 조금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발버둥을 덜 쳐도 그렇게 형통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또 왜 우리가 극류를 임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 약한 게 없는 사람 이게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극류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잘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극류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구구서 4장 6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면 극류력임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원 2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애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애한 사람은 보상을 해 주신데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아멘 여러분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오 겸손은 전기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다 폐망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 좀 잘나간다고 자기가 배웠다고 능력이 있다고 교만한 사람은 다 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극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 왕이면 자기가 호렴하고 큰소리치고 이렇게 기세 등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없을 때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뭐 이런 게 없을 때는 겸손한 사람이 좀 뭐 하면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인데도 얼마나 겸손해요 솔로몬도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1천번째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니 네 소원이 뭐냐 할 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전무후무한 부귀용화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의 이방인 가운데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최초로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군대에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육군 상한학교 같은 그런 데를 나온 엘이트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을 이끌고 가이선하는 유대 땅에 파병이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가 요파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그 예수님의 제자를 데려다 구원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오자 로마 군대 장교이면서 그렇게 이 엘리트 코스를 나온 그런 사람이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의 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턱 썩 꿇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겸손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이 거기에 성경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은혜와 극류를 잃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못한 사람 사울왕은 처음에 보면 겸손해서 그래 은혜를 입었지만 나중에 왕이 돼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버려버렸어 여러분 아사왕도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서 교만하니까 버려버렸어 누구가 내 사랑도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왕궁 지붕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이 세계를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었다 하니까 하나님이 정신병자되게 해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게 했어요 여러분은 왜 그랬어요? 교만하니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극류를 잃고 복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란 게 뭐냐?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극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으로 내 복 주면 어때요? 지가 지 힘으로 지 능력으로 지가 잘나가지고 했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복을 주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극류를 베풀시고 복을 주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한번 에베스 6장 24절 말씀함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잠원 8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여기까지만 읽고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여러분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 인간의 사랑이란 그러잖아요 수시로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성경에 보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널리와 길이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것은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낮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를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일반은 종이라는 것과 특별은 종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제 성격 같으면 그렇습니다 악한 놈들한테는 그 집에다 비 안 내려요 그 땅에 놔 그리고 햇빛도 안 비춰주고 컴컴한 데 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다 햇빛과 비를 주세요 그런데 이건 일반은 종이네요 특별한 은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일반은 종이고 특별은 종이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특별은 종을 해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극률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예비해 놓은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에 배에 그런 말씀을 드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덟 가지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는데 흠이 없어서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은 저기한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 복을 주실까요 아니 그 사람 복을 받는 것 저기 하지 말고 자기가 허물이나 실수 있는 걸 봤는데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실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극률여김을 받고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이 또 마찬가지 조금 전에 다이 겸손하다겠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 은혜와 극률을 잃고 복을 받을 또 한 구석이 있으니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이시 그런 고백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시 보세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겁탈하고 임신하니까 그걸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다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면 죽이고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과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겸손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로 쓰임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하나 가지고 거기 디베라 바다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물어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시몬 베드로가 뭐라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죄를 지었고 얼마나 여러분 성질이 다혈질이어 가지고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물속에 무리를 걷다가 빠져서 또 허우적거리고 얼마나 천방기축입니까 허물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극류를 주시고 귀하게 수제자로 쓰신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극류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개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산한 자에게 그에게 있는 모든 일어난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은혜와 극류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극류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개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극류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뜻을 정했다 결심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결심했어요 이제 나는 그 왕의 지명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나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살리라 나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며 살리라 결심을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 나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희생이 대가를 치루어도 말씀대로 살리라 거룩하게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도 조금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희생이나 이런 걸 따르면 그냥 타협하고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사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왕리받기 학생호법에서 모든 길이 다 이제 열리게 돼 있는데 보장돼 있는데 아니 왕의 지명 포도주를 먹으면 될 건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다 이걸 포기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극류를 베푸시고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있게 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어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술을 먹으라고 한다 그럼 내가 안 먹겠다 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주일날 나오라는데 안 나가도 되는데 직장의 상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주일날 예배를 못 들고 나간 이런 일이 생겨요 안 나가면 또 가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당할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주일 성수도 못하고 직장에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생사복 흥망성세 그리고 높이고 낮춰지는 거 이런 건 빈부기처는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타협하고 멸결 다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고 어떤 누가 그걸 막으려고 못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리라 내가 앞으로 명예를 얻지 못해도 출세하지 못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부기영화 누리지 못해도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극류를 입혀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위에 있는 분들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다시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있는 분들이 손을 안 들어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신명기 28장에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박사들 가운데서 박사장이 된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됐죠 그리고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아예 국가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떻게 돼요 또 형통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수석총리가 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총리가 돼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요 그래서 시기에 가서 사자구를 집어넣으라겠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안 됩니다 아멘 아무리 별별 함정을 파가지고 해도 악인들이 의인을 죽이려고 해도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해주시는 자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진미를 먹을 때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구와 같아요 누구가 내 사람이 금신상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절하러 가네요 절 안 하면 풍악을 울릴 때 절 안 하면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묵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풀물을 막 불 피워놓고 내가 나팔을 물 때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놈들은 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묵불 속에 집어넣어서 재개로 만들고 말 것이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 예수님 믿는데 너희들이 신상이 절해 우리 성도들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벌벌벌벌벌벌 떨고 아이고 다 엎드려 전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올 1월 달에 구정이 오는데 구정 때 되면 가서 눈치 보고 사람 거기 보고 벌벌벌벌 떨면서 제사 음식 만들고 제사상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하고 뭐가 달라 그거는 그래도 목숨 잃을 일은 없죠 그런데 풀묵불에다 태워서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가 뭐라 했어 아내 가지고 왕 앞에 끌려간다 왕이요 당신이 우리를 저 풀묵불 속에 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만든 금신상에 절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기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높여주신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극류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극류를 입고 복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오늘 우리가 보세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어떤 길도 없었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극류를 입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도와줄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주시고 극류를 입혀주시고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극류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건 네 번째로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제가 하면 여러분이 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극류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고요? 아멘 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나오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양곱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런데 야곱이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약삭바르고 진짜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볼 때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복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허물도 많고 약한 부분도 많고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더 인격이 훌륭한 형에서는 축복을 못 받았는데 동생인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극류를 여김을 받고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놀라운 축복의 반열 그리스도의 반열에 오르고 성경에 보면 상상도 못할 그런 하나님이 은혜와 극류를 받아서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상호하고 기도했어요 아멘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사람은 좋은데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별로 그런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목회하면서 경험이 짧았을 이상하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착하고 성품 좋고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 있고 이런데 왜 복을 못 받고 왜 저 사람은 꼬라지가 개꼬라지고 성품도 그러고 이렇게 안 좋은 게 많은데 왜 저 사람은 복을 받지? 그런데 보니까 있잖아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더라고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극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극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자에게 좋은 걸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의 극류를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3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있잖아요 릴레이 금식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열이고 작전 기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키워버린다 그 가로막고 있는 열이고인데 이 열이고를 확 무너뜨려 버려야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키워버린다 올 2020년도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앞에 열이고와 같은 사업의 열이고 인생의 열이고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열이고 지금 축복을 가로막는 열이고가 있는데 이번 13일 동안 릴레이 금식을 하면서 열이고를 무너뜨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 끼도 금식하지 않고 주여 열이고가 무너지게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열이고를 저도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의 어떤 내 사회에 방해가 되는 열이고 그리고 이 교회의 붕을 가로막는 열이고 이런 모든 열이고를 무너뜨려 버리고 이번에는 이제 2020년부터 사회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리고 교회가 붕되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약점이 있고 허물이 많아도 야곱처럼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극류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시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극류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 첫째 한 번 해보세요 첫째 뭐예요? 겸손한 자에게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네 이거 유튜브 가서 계속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아멘 네 번째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거 공부 안 하고 설교 잘 안 들을 거로 알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몇 번씩 반복해요 몇 번씩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 강의를 했어요 이 강의를 할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공부 자격증 제가 기술학원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어 가지고 이 자격증을 많이 딸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 제가 있는 학원의 그 합격률이 아예 다른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합격률이 조금 비교가 아니라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높았어요 왜 제가 암기하는 법도 가르쳐 가지고 암기를 쏙쏙쏙 해요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하니까 원리를 이용해서 가르쳐 주니까 이 원리를 깨닫는 사람은 이게 안 잊어지거든 그렇게 해 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여러분은 어떻게 저한테 이제 제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와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목사님은 제 자랑 좀 하겠어요 설교를 할 때 음식을 딱 만들어 가지고 숟갈로 해 가지고 입에다 밥을 쏙 넣어준 것처럼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우리 성노님들이 그렇게 먹었으면 영적인 살이 포동포동 쪄야 되는데 네 지금 어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과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극률과 극률을 왜 부족하고 복을 주시느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심했어 뭘 결심했냐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말씀대로 살리라 어떤 이생 어려움 대가를 집어넣어서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했지 결심했다겠죠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뭐하냐 거룩하게 살리라 결심했습니다 뜻을 그리고 하루에 세 번씩 뭐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아멘 그리고 뭐냐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신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결단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이 네 가지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리라 거룩하게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먹든지 마신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며 살기로 하신 분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결단하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거룩하게 살리라 기도하며 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니엘은 결단에 뜻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든 이런 은혜와 극렬을 있게 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 산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은 굉장히 인간적인 약점과 흠을 이렇게 많고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셨어요 왜 쓰셨냐 그렇게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실수도 많고 이런 게 많은 사람을 왜 쓰셨냐 여러분 그가 죽을 때 했던 하나님 불레새 사람들에게 타락한 생활하다가 눈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할 때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나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얘기하면서 자기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기둥을 잡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삼손이 그런 약점과 허물과 실수와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리고 은혜와 극류를 잃고 복을 받은 것 그러니까 한 가지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중심이 내가 먹든지 맛있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더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와 극류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그 새 친구처럼 하나님께 은혜와 극류를 입고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사님 우리도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를 입고 복을 받읍시다 한 번 해봐요 아 벌써 잊어버리고 지금 이것도 못해 다시 다시 아니 나는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 금방 우리 하나님께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극류를 받고 그리고 복을 받읍시다 한데 하나님 다니엘 어떻게 하다가요 어떻게 됐지 이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을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2020년도에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와 극류를 입고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한 번 해요 시작 네 여러분 2020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를 입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새 친구는 어떻게 됐지 하겠어요 한순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를 입고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 그게 끝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끊임없이 그것이 일평생 계속됐어요 왜 그래요 계속 겸손한 삶을 산 거예요 지위가 높아지고 잘되고 부교하고 권세를 얻으면 어떻게 교만해 주기 쉬운데 그래도 겸손한 거예요 그래도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주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계속 평생 동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세 번씩 목숨글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와 극률과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